자, 지금부터 한 분씩 이름표 뒤에 안에다가 붙여있는 이름을 모으라 4학시부터 붙이겠습니다. 뭐를 떼야지 되는 거지? 금화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쪽의 힌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쉽게 해줄게.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게 뭐지? 형,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뭔가를 빼서 옥상 올라가서 외치고 나서 그래야 걔를 아웃시킬 수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고. 저쪽히면 무슨 못하냐고. 따로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모자는 안 쓸 수 있고. 공통적으로 입는 거여야 될 거 아니야. 신발? 신발. 신발 가능성이다. 그리고 다 갖고 있는 게 옷이랑 신발밖에 없네. 신발이나 모자. 러닝맨의 심장이 바로 신발이에요. 그래. 누군지를 빨리 안 해. 아니 옥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옥상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 말이야. 쟤네들 우리보다 힘이 더 쉽나? 파라솔은 우리는 오면서 하나 반겨야지. 김치가 어느 거랑 저기에 있었어. 김치에 김치? 김치에 김치. 김치 하나. 저기로 노란 김치 하나 했었지 아까. 알록달록 김치랑. 녹인 녹인. 노란 김치랑? 근데 저기도 파라솔. 아 절권이가 저기도 파라솔 있네. 저쪽에도 있고. 여기 곳곳에 파라솔 있네. 그러니까 파라솔. 저거 파라솔 우리가. 노란 파라솔 있네. 야 여기 다 파라솔 있네. 상대방이 형. 왜 다 파라솔 있네. 빨간 파라솔. 빨간 파라솔 수도 있고. 저기도 파라솔 있네. 저기도 파라솔 있네. 왠지 일로 가다가 누군가 맞닥뜨릴 것 같아. 맞는 얘기야. 전형적인 유인. 유인 책이지 유인 책. 제가 뭐 거의 2년 전에 썬놨던 거. 초창기에 딱 멋있었어. 가면 분명히 우르르 있을 거고. 내 윈 할게. 어디 가십니까. 약간 이쪽 뒤 조심해야 돼. 내 뒤 조심해야 돼. 윈원 어디 가니. 여기. 사두가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아 정말? 100% 유인 작전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저기 지금 저 담벼락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거야 지금. 해색까지 나오네. 처음 하는 거야 저거. 아 정말. 네. 뭐 감 몰랐다 이렇게 뛰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구나. 그냥 이렇게 막 하고 뛰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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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복이야. 아웃이야? 앤디 아웃이야? 앤디 아웃이야? 앤디 아웃. 야, 우리 뭔가 머리 당한 느낌이야. 앤디 아웃. 어, 깜짝이야. 이제 재석이랑 지은이 조심해. 이제 조심해. 재석이 형 좀 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빨라.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재석 할게. 아, 힘들어. 아우. 자, 됐어 됐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여자한테 뜯겼어. 야, 너는 여기 왜 오냐. 아무것도 없어. 야, 너는 왜. 야, 너 안 불렀어. 야, 너. 야, 너 여기 누가. 민호야, 일단. 배송이 다 먹었단 말이야. 어? 민호야. 얘는 여기 왜 왔는지. 야, 너는 왜 나중에 나타나. 네? 선생님 아웃이에요? 아웃이야, 선생님. 신혜성 아웃. 신혜성 아웃. 신혜성 아웃. 지효 씨가 뜯었어요? 지효가. 재석이 형이 뜯은 거지. 아니, 저 지효. 어떻게 살아? 형, 어떻게 살해갖고 편지를. 지효 형아 잘게요. 형, 축구랑 같이 가셔야죠. 어. 재수고하세요. 가서 놀고 있어, 쟤. 그래서 가있어? 야, 쟤가 길 안내한다. 저 따라가. 야, 감옥이 어딘데? 형, 그 강아지 따라가면 감옥이에요. 형, 그 강아지 따라가면 감옥이에요. 그 편의에 맞기 때문에 이 치료에 맞累 맥디 부탁해요. 더 끊교의 매력디